안녕하세요. 쇼뉴스 임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재입니다. 안녕. 안녕. 가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이곳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희중으로라서 갑자기 방사능이 생겨나서 이런 드립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떼. 괜찮아요. 없는 얘기한 거 아니니까. 맞아요. 사실이니까. 일본 가봤어요? 안가요. 저는. 나도. 진짜 나는 여성분들이 일본 여행을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어머. 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 너무 편하게 방송했나봐요. 소통하는 방송 문화꽃이 피었습니다. 편하게 방송합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식사 시간을 되고 가족과 함께 예능도 보시고 많은 걸 하실 텐데 저희도 오늘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방송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 장보러 잠깐만 갔다 올게요. 네. 다녀와. 미정아. 장보러 갔다 올게. 미정아 갔다 와요. 고기 구워 먹어야 되니까 어. 고기가 아니라 뭐든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응. 그럼 이거 사와. 미정아. 그러면 미정이가 갔다 오는 동안 나는 불을 여기 한번 잠깐만 기다려. 장보러 갔다 올게.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수지효로 자칸 불이 잘하고 있어. 금방 올게. 근데 이게 야 이거 이쁘네. 후지효로 스틸 그리팬이야. 아직 채소가 도착을 안 아직 안 와가지고 아 정말 정말 진짜 이게 뭐냐면 후지효로야. 후지효로 아 이거 벌써 켰어? 어. 켜 봤어. 금방 올 줄 알았지? 아 그래? 바닥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정말 특이한 게 있거든요. 오전은 후지효로 애슐리 스틸 그리팬이 색상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예쁘죠. 오렌치.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네. 어 어 어 어 걸리네. 걸리네. 걸리걸리. 걸리걸리. 걸리는 게 느껴지시죠? 걸리걸리. 이게 전에 버너에다가 고기를 굉장히 많이 구워 먹어요. 근데 정말 잘못해서 쓰러진 적도 정말 많았고 근데 밑에 보니까 이렇게 안심 설계가 돼 있어요. 안심 설계. 이렇게 꼭 바람 문양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버너에 어느 버너에 어느 가스렌지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놓게 되면은 버너를 그냥 제가 갖고 와요. 진짜. 이야 완전 고정이 제대로 되겠네요. 이렇게. 우와 우와 우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이 가운데만 몰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살짝 미셔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이런 데다가 김치 굽고 이런 데다가 고기 굽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안심 설계 돼 있으니까 아예 무너지거나 아예 밀리는 현상은 없거든요. 근데 미정씨 굉장히 프로네요. 뭐야? 이거 뜨겁네요. 뜨겁네요. 제가 잠깐 잠깐 켜놨는데 그새 뜨거워졌네요. 저도 솔직히 깜짝이 보내셨어요. 아 미정씨 프로다. 제가 이걸 들고 뜨겁네요. 와 이걸 들고 이렇게 한 거야? 이야 미정씨 프로입니다. 지금 그래도 좀 식었는데 얼마나 뜨거웠을까. 저를 무식하게 보시는 건 아니겠죠? 말을 하지. 손 탔나봐요. 아이고 우리 미정이. 아 이제 내가 장을 보러 갔다 올게. 아까 전에 손님들이 많이 기다려서. 이게 물을 잠깐 켰는데 이게 금방 데워지는 이유가 있네요. 아 역시 진짜 제대로 철이 그릴이고 열 전동하러 굉장히 빠릅니다. 찬제 찬제 어 왔어 왔어? 왔쇼 왔쇼 어 당근 버섯 당근 버섯 어이 어이 그리고요 우리 이렇게 응 집에 이런 걸 다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정말 좋다. 아니 그 애슬리 스템 그릴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쇼호스트 분들도 정말 많이 주문하셨고 맞아요. 실제 사시는 분 계시죠? 아니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요. 너무 저렴하니까요. 이거 진짜 최저가 확실하게 저희가 100% 최저가고요. 최저가보다도 저희가 훨씬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역시 룰라카트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특가로 여러분들께 지금 최저가로 맞춰드렸는데 네. 가격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진짜 그릴펜 최고급입니다. 후지어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맞아요. 1947년부터 해서 모든 아주 일본에서 1위로 1위 그릴펜 하면 1위 1위 3개로 수출되고 있고 맞아요. 지금 캐나다 미국에서도 네. 후지어로가 직접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아주 유명한 진짜 찜과 구이가 한 번에 되는 네. 보여드릴 텐데 네. 어쨌거나 가격이 2만 9,900원 2만 9,900원 2만 9,900원 정말 3만 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한데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성능은 대박인데 대박인데 가격이 너무 대박인 거죠. 진짜. 진짜 이거는요. 시틴과 그릴을 같이 만났다는 건 어. 남한과 북한이 만난 것보다 더 기적인 거야. 기적인 거야. 하하. 정말. 뭐야. 기적인 거야. 이게. 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저 iba 좋네 그중 경우 Hand 수